134 성문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을 유행하실 적에 왕사성의 동쪽이오 내림촌의 북쪽인 비타재산의 인다라 돌집에 계셨다. 그때 찬황석은 부처님께서 왕사성 동쪽이오 내림촌의 북쪽인 비타재산의 인다라 돌집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서 찬황석은 우결락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세존께서 마갈타국을 유행하시다가 왕사성 동쪽이오 내림촌 북쪽에 있는 비타재산의 인다라 돌집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오결라 너도 나와 함께 부처님을 뵈러가자. 오결락자가 말하였다. 이에 오결락자는 유리 거문고를 끼고 찬황석을 따라갔다. 33천은 찬황석이 그 엄중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뵈러가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33천 또한 찬황석을 모시고 따라갔다. 이에 천황석과 33천 및 오결락자는 마치 역사가 팔을 굽혔다 펴는 것 같은 동안에 33천에서 갑자기 없어져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새 마갈타국 왕사성의 동쪽이오 내림촌의 북쪽인 비타재산의 돌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렀다. 그때 비타재산에서 마치 불꽃처럼 밝은 광명이 비치자 그 산 주위에 살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타재산에 큰 불이 났구나. 그때 찬황석은 한 곳에 자리잡고 말하였다. 오결락 세존께서는 이렇게 일 없는 한가한 곳이나 살림이나 나무 밑이나 높은 바위에 즐겨 계시면서 고요하여 소리가 없고 멀리 떠나 악이 없으며 백성들도 없는 데서 이치에 따라 고요히 앉아 계시는 큰 위덕이 있으신 분이다. 모든 하늘들도 또한 그분과 함께 멀리 떠나 고요히 앉아 안원하고 쾌락하게 논일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통보하지도 못했으니 곧장 그분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오결라 내가 먼저 가서 통보하거라. 되여 우리들도 가겠다. 오결락자가 말했다. 이에 오결락자는 찬황석의 분부를 받고 유리 거문고를 끼고서 곧 먼저 인다라 돌집으로 가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곳은 부처님에게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떨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나를 알아차리게 하고 내 음성을 들으시게 하자. 그곳에 자리를 잡은 뒤에 유리 거문고를 연주하여 욕계에 알맞은 개송 용에게 알맞은 개송 사문에게 알맞은 개송 아라한에게 알맞은 개송을 재어노래하였다. 현재여 당신의 부모와 달과 건달바 왕에 예경합니다. 그 지극히 뛰어나고 미묘한 당신을 낳았고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 내게 하였네. 답답하고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 찾고 목마르면 찬물을 마시고 싶듯 이렇게 내 당신을 사랑하기는 마치하라하니 법을 사랑하듯하네. 엎지른 물 담기가 어려운 것처럼 욕심에 대한 집착 또한 그러하나니 한량없는 생동안 함께 만나 집착없는 이에게 베풀 듯하리. 문물은 맑고 또 시원하며 그 밑에는 금세락 모래가 있어 만일 큰 코끼리 더위에 시달리면 그 문물에 들어가 목욕하나니. 마치 갈고리의 메인 코끼리처럼 내 마음 당신에게 항복했나니 그러나 내 행동 당신 모르게 심원하여 아직 당신 없지 못했네. 내 마음 지극히 당신에게 집착하여 답답하고 원망스런 내 마음 불사르네. 그러므로 나는 즐겁지 않나니 사람이 호랑이 입에 들어간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가 선정에 드는 것처럼 언제나 한 생각으로 즐거워하였고 현자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당신의 그 묘함과 깨끗함 얻었으면. 마치 현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위협고 바른 지극한 깨달음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즐거워하는 것 언제나 당신을 찾아 얻고자 함이네. 마치 병자가 약을 찾는 듯하고 굶주린 이가 밥을 찾는 듯하니 어진 당신께서 내 마음 잠재워 마치 물이 불을 끄듯 하소서. 만일 내가 지은 모든 복 그것으로 모든 집착 없는 공양한다면 그것은 모두 깨끗하고 묘하니 나는 당신과 함께 그가 보바들이. 나는 당신과 함께 마치기를 원하니 당신을 여의고는 혼자 살지 못하리라.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과 헤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네. 제석께서는 저와 함께 원하옵니다. 33천의 존귀한 분들도 당신은 사람 가운데 외없는 높은 분 이내 소원은 아주 고세다네. 그러므로 나는 세존께 예배해 사람 가운데 최상이신 분께 머리 조아리며 모든 애욕의 가시를 끊고 나는 세존께 예배합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삼매에서 일어나 오결락자를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오결이여. 내 노래소리는 검은고 소리와 서로 어울리고 검은고 소리는 노래소리와 어우러져 노래소리는 검은고 소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검은고 소리는 노래소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구나. 오결라. 너는 혹 옛날에 이옥계에 알맞은 개송 용에게 알맞은 개송 사문에게 알맞은 개송 아라한에게 알맞은 개송을 읊은 일을 기억하는가. 오결락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대선인께서만 스스로 아시나이다. 대선인이시여 옛날 세존께서 처음으로 돌을 깨달으시고 울비라 느련선화 언덕에 있는 아사화라니구류 나무 밑에서 논이셨을 때입니다. 탐부르와 광의 딸은 이름이 현월색이었는데 하늘의 수레를 부리는 마도려의 아들 결은 그 처녀를 그리워하였습니다. 대선인이시여 그가 그녀를 그리워하였을 때 나도 또한 그녀 어깨를 갈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인이시여 저는 그녀를 갈고했건만 끝내었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이옥계에 알맞은 개송 용에게 알맞은 개송 사문에게 알맞은 개송 아라한에게 알맞은 개송을 노래로 읊었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제가 이 개송을 노래로 읊었을 때 그녀는 돌아보고 미소를 머금으며 내게 말하였습니다. 오결이여 저는 아직 저불세존을 뵙지는 못했으나 나는 이미 33천에게서 저 열의 무소착 등정각 명행성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법어천인사 불중우라고 불내시는 세존께서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결이여 만일 그대가 자주자주 세존을 찬탄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저대선인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한 번만 만나고 다음부터는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천황석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결락자가 이미 세존을 선정해서 깨워 일으킨 뒤에 세존에게 나를 알렸을 것이다. 그때 천황석이 말하였다. 오결아 너는 곧 저기 가서 나를 위해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에게 문안을 여쭈어라. 거룩하신 몸 건강하고 편안하고 유쾌하여 병이 없으시며 기거하시기 가볍고 평안하며 기력은 한결같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대선인이시여 천황석은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문안드립니다. 거룩하신 몸 건강하고 편안하고 유쾌하여 병이 없으시며 기거하시기 가볍고 평안하며 기력은 한결같으십니까? 대선인이시여 천황석과 33천은 세존을 뵙고자 합니다. 이에 오결락자는 유리 검은고를 버리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대선인이시여 천황석께서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문안드립니다. 거룩하신 몸 건강하고 편안하고 유쾌하여 병이 없으시며 기거하시기 가볍고 평안하며 기력은 한결같으십니까? 라고 세존께 안부를 여쭈셨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천황석과 33천은 세존을 뵙고자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오결락 지금 천황석은 안온하고 쾌락하며 또 모든 하늘사람 아수라 건달과 나찰 및 여러 다른 것들의 몸도 안온하고 쾌락한가? 오결락 천황석이 나를 보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하라. 이에 오결락자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 잘 받아 지니고서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돌고 떠났다. 그는 천황석에게 가서 말했다. 천황이여 제가 이미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지금 천황을 기다리십니다. 오직 원컨대 천황께서는 때를 아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천황석과 33천 및 오결락자는 부처님 처수로 나아갔고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세 번 자기 이름을 말했다. 대선인이시여 저는 천황석입니다. 저는 천황석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구이가 너는 천황석이다. 그때의 천황석은 두 번 세 번 자기 이름을 말하고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33천과 오결락자도 또한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천황석이 여쭈었다. 오직 대선인이시여 제가 세존께 가까이 가서 앉아야 합니까 멀찍이 앉아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가까이 앉아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많은 하늘 권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에 천황석은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고 33천과 오결락자도 또한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인따라 돌집이 갑자기 넓고 커졌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위신과 모든 하늘들의 위덕 때문이었다. 그때 천황석은 자리를 정한 뒤에 여쭈었다. 오직 대선인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뵙고자 하였고 법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옛날 어느 때 세존께서는 사위성을 유행하시다가 바위 가운데 계셨었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나는 그때 스스로를 위하고 또 33천을 위하여 일천 코끼리의 수레를 타고 비삼은 대왕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비삼은 대왕의 집에는 반사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고요하게 선정에 되셨고 그 첩은 합장하고 세존께 예배하였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저는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누여 나는 지금 세존을 찾아가 펼 때가 아니다. 세존께서는 선정에 드셨다. 만일 세존께서 선정에서 깨어나시거든 누여 곧 나를 위하여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하신 몸 건강하고 편안하고 유쾌하여 병이 없으시며 기거하시기 가볍고 평안하며 기력은 한결같으십니까? 라고 세존께 안부를 여쭈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대선인이시여 전황석은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문안드립니다. 거룩하신 몸 건강하고 편안하고 유쾌하여 병이 없으시며 기거하시기 가볍고 평안하며 기력은 한결같으십니까? 대선인이시여 근의인은 저를 위하여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문안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억하십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구이가 근의인은 너를 위하여 내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뜻을 갖추어 말하고 내게 문안하였다. 나도 또 기억한다. 구이가 내가 갈 때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곧 선정에서 깨어났느니라. 천황석이 말하였다. 대선인이시여 저는 옛날에 만일열에 무소착 등정각 명행성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버고 천인사 불주무라 불리는 이가 세상에 나오실 때에는 모든 하늘 무리를 더하고 아수라를 감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저는 제 눈으로 세존의 제자 비구들이 세존을 따라 범행을 닦아 익히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떠나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좋은 곳으로 가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선인이시여 구비성년은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 애인 또한 세존을 따라 범행을 닦아 익혀 그 여자의 몸을 싫어하고 남자의 형상을 좋아함으로써 여자의 몸을 바꾸어 남자의 형상을 받았으니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떠나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묘한 고 33천에 태어나게 되어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하늘은 다 구바천자에게 큰 여의족이 있고 큰 위덕이 있으며 큰 복이 있고 큰 위신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저는 또 세존의 제자 세비구가 또한 세존을 따라 범행을 닦아 익혔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다른 하천은 기약궁 가운데 태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날마다 33천에 와서 모든 하늘을 공영해 섬기고 구바천자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구바천자는 그들을 보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여한의 우바이 나의 이름은 구비였고 부처님과 또 법을 받들어 공경하고 청정한 뜻으로 대중을 공양해내. 나는 이미 부처님 은혜를 입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큰 복과 덕이 있어 이제 묘하게 33천에 태어나니 그들은 모두 제석의 아들로 아네. 그대들 본래 비구였으나 기약신 으로 태어나 합장하고 앞에 섰으니 구바는 그대들 위해 개송을 세라리. 그대들은 본래 구담의 제자로 내가 본래 사람으로 있었을 때 우리 집에 찾아왔었고 나는 음식으로 잘 공양하였네. 그대들은 본래 성인과 같았고 위없는 범행을 행하였건만 이제는 남의 하인이 되어 날마다 와서 하늘을 섬기 누나. 그대들은 무엇으로 얼굴을 삼았기에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닌 뒤에도 도리어 등지고 법을 향하지 않았냐고 안목을 갖추고 법을 깨친 이 말씀하셨네. 내가 옛날에 보았던 그대들 지금은 하천한 기약으로 태어났구나. 스스로 법 아닌 행을 저질러 스스로 법 아닌 데 태어났구나. 나는 본래 가정에 있었는데 내 지금의 수승한 덕을 관찰하면 여자 문 바꾸어 천자가 되어 오역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린다네. 천자가 구담의 제자를 꾸짖자 흡족해하고 그들 구담을 찬탄했네. 나는 이제 마땅히 진행하리라. 천자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을. 세 중 두 제자 부지런히 정진하여 구담의 법을 기억해내고 욕심의 재환이 있는 줄 알아 그들은 곧 욕심을 버렸나니. 그들 욕심에 묶여 있었으나 곧 멀리 버려 여의고 마치 코끼리가 굴레를 끊듯 삼십삼천을 뛰어넘었네. 인다라 하늘 법 모두가 다 와서 모일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네 사내답고 욕맹스럽게 퀵글 욕심 버리고. 재석은 이를 보고 흡족하였네. 하늘보다 뛰어난 하늘 중의 하늘이라 그들은 본래 하천하게 태어났으나 이제 삼십삼천마저 뛰어넘었네. 흡족해하며 묘식이 말하자 구바가 뒤려 말하네. 사람 가운데 부처란 뛰어난 분 있으니 그 석가모니는 욕심 아느니라. 그 제자 그동안의 뜻을 잃았다가 내가 꾸짖자 다시 뜻을 얻어 그 셋 가운데 한 제자 곧 개학신으로 태어났다네. 다른 두 제자 등 정도를 이루어 하늘에서 천군의 즐거움 얻었네. 그대가 이러한 법을 설하여 제자들 의혹이 사라졌다오. 번녀를 건너고 사뜬 의혹을 끊어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늘 항복받고서 만일 그들 모든 법 깨닫는다면 그들은 올라가 나아갈 곧어들이라. 그들이 올라가 나아갈 곧어든 뒤에는 저 범천 가운데 태어나리니 우리는 모두 저 법을 알게 대선께서 여기에 이르러 왔네. 그때 세존께서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 귀신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첨이 없고 속임이 없으며 허황댐이 없고 바르고 고다 만일 의문이 있으면 다 알고자 하기 때문에 실없이 하지 않는다. 그의 물음도 또한 이와 같다. 나는 차라리 깊고 깊은 아비담을 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세존께서는 이런 줄을 아신 뒤에 천황석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지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후세에도 또한 즐거워하네. 구이가 너하고자 하는 대로 스스로 거리낌 없이 물어라. 이것저것 묻는 것 모두 다 결단해 주리라. 세존께서 이미 다 허락하시자 일천은 그 이치 구하려고 마갈 타국에서 얻은 이 천황석은 물어내. 이에 천황석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하늘사람 아수라 건답어 나찰 및 그 밖의 여러 몸에는 각각 몇 가지 번외가 있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구이가 하늘사람 아수라 건답어 나찰 및 그 밖의 여러 몸에는 각각 이종의 번외가 있으니 곧 아낌과 질투이니라. 그들은 각각 이렇게 생각한다. 내게는 무기도 없고 번뇨도 없으며 원한도 없고 성냄도 없으며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으며 고통도 없고 안락하게 눈일고 싶다. 그들은 비록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고 번뇨가 있으며 원한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며 고통이 있어 안락하게 눈일 수 없는 이라. 그때 천황석이 듣고서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하늘사람 아수라 건답어 나찰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몸에는 각각 이종의 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는 무기가 없고 번뇨가 없으며 원한이 없고 성냄이 없으며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으며 고통이 없고 안락하게 눈일고 싶다. 그들은 비록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고 번뇨가 있으며 원한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며 고통이 있어 안락하게 눈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다 그것을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건너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이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아낌과 질투는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다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낌과 질투는 없어집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구의가 아낌과 질투는 사랑과 미움을 인연하고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생기며 사랑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일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아낌과 질투는 없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아낌과 질투는 사랑과 미움을 인연하고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생기며 사랑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일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아낌과 질투는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건너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은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사랑과 미움은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다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미움이 없어집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구이가 사랑과 미움은 욕심을 인연하고 욕심으로부터 생기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일 욕심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은 없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사랑과 미움은 욕심을 인연하고 욕심으로부터 생기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일 욕심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살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건너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은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욕심은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다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욕심은 없어집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구의가 욕심은 기억을 인연하고 기억으로부터 생기며 기억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일 기억이 없으면 욕심은 곧 없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욕심은 기억을 인연하고 기억으로부터 생기며 기억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일 기억이 없으면 욕심은 곧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건너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전황석은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기억은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다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없어집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구의가. 기억은 헤아림을 인연하고 헤아림으로부터 생기며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일 헤아림이 없으면 기억은 곧 없어지느니라. 기억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있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미움이 있으며 사랑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아낌과 질투가 있고 아낌과 질투로 말미암아 칼과 몽둥이 싸움 미움 아첨 속임 거짓말 이간하는 말이 있고 마음속에는 할양 없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이 생기나니 이렇게 이 큰 고음이 생기는 이라. 만일 헤아림이 없으면 곧 기억이 없어지고 만일 기억이 없으면 곧 욕심이 없어지며 만일 욕심이 없어지며 만일 욕심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이 없어지고 만일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아낌과 질투가 없어지며 만일 아낌과 질투가 없으면 곧 칼과 몽둥이 싸움 미움 아첨 속임 거짓말 이간하는 말이 없어지고 마음속에는 할양 없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이 생기지 않나니 이렇게 이 큰 고음이 소멸하느니라. 그때 천황석이 듣고서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기억은 헤아림을 인연하고 헤아림으로부터 생기며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만일 헤아림이 없으면 곧 기억은 없어집니다. 기억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있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미움이 있으며 사랑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아낌과 질투가 있고 아낌과 질투로 말미암아 칼과 몽둥이 싸움 미움 아첨 속임 거짓말 이간하는 말이 있고 마음속에는 할양 없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이 생기나니 이렇게 이 큰 고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헤아림이 없으면 곧 기억이 없어지고 만일 욕심이 없으면 곧 사랑과 미움이 없어지며 사랑과 미움이 없으면 곧 아낌과 질투가 없어지며 만일 아낌과 질투가 없으면 곧 칼과 몽둥이 싸움 미움 아첨 속임 거짓말 이간하는 말이 없어지며 마음속에는 할양 없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이 생기지 않나니 이렇게 이 큰 고음이 소멸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살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막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은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어떤 것이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이며 비구는 무엇을 행하여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갑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구의가 실없음을 소멸하는 도법은 곧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에서부터 나아가 바른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덟 가지이니라. 구의가 이것을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이라 하며 비구는 이것을 행하여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은 곧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와 나아가 바른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덟 가지입니다. 대선인이시여. 이것을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이라 하며 비구는 이것을 행하여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서 의심을 끊고 미혹을 막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은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비구로서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몇 가지 법을 끊어야 하며 몇 가지 법을 행하여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구이가 비구로서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삼법을 끊어야 하고 삼법을 닦아 행해야 한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기억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구하는 것이다. 구이가 기억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곧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일 행하지 않아야 할 기억이면 나는 곧 그것을 끊고 만일 행하여야 할 기억이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안다. 기억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 기억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니 말도 또한 그와 같다. 구이가 구하는 것에도 나는 또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나니 곧 행하지 않아야 할 것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행하지 않아야 할 구함이라면 나는 곧 그것을 끊고 만일 행하여야 할 구함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안다. 기억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 구함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비구로서 실없음을 소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삼법을 끊어야 하고 삼법을 닦아 행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기억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대선인께서는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의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기억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 잘하게 하고 착한 법을 덜어감한다면 대선인께서는 곧 그것을 끊으시고 만일 기억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덜어감하고 착한 법을 더 잘하게 한다면 대선인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아실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 기억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말에 대하여도 또한 그렇습니다. 대선인께서는 또한 구함에도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구함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 잘하게 하고 착한 법을 덜어감한다면 대선인께서는 곧 그것을 끊으시고 만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덜어감하고 착한 법을 더 잘하게 한다면 대선인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아실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 구함을 성취하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막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이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비구로서 실없음을 소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몇 가지 법이 있어 종해탈을 보호하고 몇 가지 법을 행하여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구이가 비구로서 실없음을 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육법이 있어 종해탈을 보호하고 육법을 행하여야 한다.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 눈은 빛깔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들으며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맛보며 몸은 감촉을 느끼고 뜻은 법을 아는 것이다. 구이가 눈이 빛깔을 보는 것에도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만일 눈이 보지 않아야 할 빛깔을 본다면 나는 곧 그것을 끊고 만일 눈이 보아야 할 빛깔을 본다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와 같이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으며 혀가 맛을 맛보고 몸이 감촉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며 뜻이 법을 아는데도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만일 뜻이 알지 않아야 할 법을 안다면 나는 곧 그것을 끊고 만일 뜻이 알아야 할 법을 안다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비구로서 실없음을 소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육법이 있어 종해타를 보호하고 육법을 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 눈은 빛깔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들으며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맛보며 몸은 감촉을 느끼고 뜻은 법을 아는 것입니다. 대선인이시여. 눈이 빛깔을 보는데도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눈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 잘하게 하고 착한 법을 덜어감하는 빛깔을 본다면 대선인께서는 곧 그것을 끊으실 것이고 만일 눈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덜어감하고 착한 법을 더 잘하게 하는 빛깔을 본다면 대선인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이와 같이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으며 혀가 맛을 맛보고 몸이 감촉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며 대선인께서는 뜻이 법을 아는데도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뜻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 잘하게 하고 착한 법을 덜어감하는 법을 안다면 대선인께서는 곧 그것을 끊을 것이고 만일 뜻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덜어감하고 착한 법을 더 잘하게 하는 법을 안다면 대선인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막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이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여. 비구로서 실없음을 소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목숨이 한 시간쯤 남아 있을 때에 다시 몇 가지 법을 끊어야 하며 몇 가지 법을 행하여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구의가 비구로서 실없음을 소멸하는 도법으로 나아가려면 목숨이 한 시간쯤 남아 있을 때에 다시 삼법을 끊어야 하고 삼법을 행하여야 한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걱정이며 셋째는 평정이다. 구의가 기쁨에도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만일 행하지 않아야 할 기쁨이면 나는 곧 그것을 끊고 만일 행하여야 할 기쁨이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걱정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다. 구의가 평정에도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만일 행하지 않아야 할 평정이라면 나는 곧 그것을 끊고 만일 행하여야 할 평정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여. 비구로서 실없는 도법을 소멸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목숨이 한 시간쯤 남아 있을 때 삼법을 끊어야 하고 삼법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걱정이요. 셋째는 평정입니다. 대선인께서는 기쁨에 도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기쁨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 잘하게 하고 착한 법을 덜어감하는 것이면 대선인께서는 곧 그것을 끊고 만일 기쁨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덜어감하고 착한 법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면 대선인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걱정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며 대선인께서는 평정에도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평정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더 잘하게 하고 착한 법을 덜어감하는 것이면 대선인께서는 곧 그것을 끊으시고 만일 평정이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덜어감하고 착한 법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면 대선인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때를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있고 재해가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요. 그렇습니다. 선서시요.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막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황석이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요. 모든 사문 범지는 동일한 말과 동일한 욕심 동일한 사랑 동일한 즐거움 동일한 뜻을 가진다. 세존께서 듣고 나서 대답하셨다. 고의가 모든 사문 범지가 동일한 말과 동일한 욕심 동일한 사랑 동일한 즐거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 대선인이시요. 모든 사문 범지가 무슨 까닭으로 동일한 말과 동일한 욕심 동일한 사랑 동일한 즐거움 동일한 뜻을 가지지 않습니까. 고의가 이 세상에는 몇몇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할 양 없는 세계도 있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세계를 따르고 곧 그 세계에서 그 힘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라 한결같이 이것은 진실이오 다른 것은 허망하다고 말한다. 고의가 그러므로 모든 사문 범지가 동일한 말과 동일한 욕심 동일한 사랑 동일한 즐거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 이 세계에는 몇몇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할 양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세계를 따르고 곧 그 세계에서 그 힘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라 한결같이 이것은 진실이오 다른 것은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대선인이시요. 그러므로 모든 사문 범지는 동일한 말과 동일한 욕심 동일한 사랑 동일한 즐거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요. 그렇습니다. 선서시요.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막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때 천왕석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천왕석이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요. 모든 사문 범지는 구경에 이르게 되어 희고 깨끗함이 구경에 이르고 범행이 구경에 이르며 범행이 구경에 이르러 마치게 됩니까? 세존께서는 대답하셨다. 구의가 꼭 모든 사문 범지가 구경에 이르게 되어 희고 깨끗함이 구경에 이르고 범행이 구경에 이르며 범행이 구경에 이르러 마치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대선인이시요. 무슨 까닭으로 꼭 모든 사문 범지가 구경에 이르게 되어 희고 깨끗함이 구경에 이르고 범행이 구경에 이르며 범행이 구경에 이르러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구의가 만일 어떤 사문 범지가 위없는 애욕에 있어서 다 바르고 착하게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면 그는 구경에 이르지 못하여 희고 깨끗함이 구경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구경에 이르러 마치지 못하게 되느니라. 구의가 만일 어떤 사문 범지가 위없는 애욕에 있어서 다 바르고 착하게 마음이 해탈하면 그는 구경에 이르러 희고 깨끗함이 구경에 이르고 범행이 구경에 이르며 범행이 구경에 이르러 마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요. 그렇습니다. 선서시요.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요. 만일 어떤 사문 범지가 위없는 애욕에서 다 바르고 착하게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면 그는 구경에 이르지 못하여 희고 깨끗함이 구경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구경에 이르러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인이시요. 만일 어떤 사문 범지가 위없는 애욕에 있어서 다 바르고 착하게 마음이 해탈하면 그는 구경에 이르러 희고 깨끗함이 구경에 이르고 범행이 구경에 이르며 범행이 구경에 이르러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요. 그렇습니다. 선서시요. 그렇습니다. 대선인이시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과 같이 저는 그것을 다 알아 의심을 끊고 미혹을 막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황석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 잘 받아 지니고서 다시 여쭈었다. 대선인이시요. 내게는 오랫동안 의혹의 가시가 있었는데 세존께서 오늘 그것을 빼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열애 무소착 등정각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구이가 너는 호기의 날에 다른 사문 범죄에게도 이런 일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 천황석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요. 대선인께서는 마땅히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대선인이시요. 33천은 법당에 모여 각각 슬픔을 가지고 몇 번이나 단식하며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만일 열애 무소착 등정각을 만나면 꼭 찾아뵐 것이다. 대선인이시요. 그런데 저희들은 열애 무소착 등정각을 만나지 못하고 곧 색성향 미족의 우욕을 구족하게 행하였습니다. 대선인이시요. 우리들은 방일하였고 방일한 뒤에는 큰 위덕이 있는 천자가 지극히 묘한 곳에서 굿 목숨을 마쳤습니다. 대선인이시요. 등정각일 것이다. 그래서 곧 가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몰라보고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대선인이시요. 저는 천황석입니다. 대선인이시요. 저는 천황석입니다. 그분은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석을 보고 또한 석종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름을 석이라 하였으며 무슨 이유로 석종성이라 합니까? 저는 다시 그분께 대답했습니다. 대선인이시요. 만일 누가 와서 저에게 어떤 일을 물으면 저는 곧 그 능한 바와 그 능력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기 때문에 석이라 이름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일에 따라 석에게 물으면 석도 또한 그 일에 따라 우리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저에게 물었지 저는 그에게 묻지 않았고 그가 저에게 규명했지 제가 그에게 규명하지는 것입니다. 대선인이시요. 그 사문 범지에게서는 끝내 위의 법의 가르침을 얻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천황석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석이 이미 지나간 뒤에 지금의 석은 이렇게 말하나니 마음속 생각을 멀리 떠나고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없애라고 오래도록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래를 갈구해 찾다가 멀리 떠나 있으면서 선정에 든 사문 범지 보고는 이분이 바로 정각이라 생각하여 공경이 받들어 예로써 섬겼네. 어떻게 위로 오르냐고 나는 이렇게 그에게 물었으나 이렇게 물어도 그는 거룩한 도와 도의의 자취를 알지 못했네. 세존께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 만일 마음의 의심이 있고 생각하는 것과 헤아림이 있으며 그 뜻으로 행하는 바 있으면 마음의 숨김과 드러나 마라 현명한 이날을 위해 말씀하시네. 거룩한 부처님은 거룩한 스승이시고 거룩한 집착 없는 현자이시며 모든 번뇌를 끊고 스스로 건너시고 중생도 건지시네. 깨달은 이로서는 제1의 깨달은 이 이끄는 이로서는 최상의 이끄는 이 쉬는 이로서는 가장 묘하게 쉬느니 대선인께서는 스스로 건너시고 중생도 건지시네. 그러므로 나는 찬존께 예배하고 최상의 사람에게 머리를 조하리니 모든 애욕의 가시를 끊고 나는 오늘 일진께 예배하네. 이에 세존께서 물으셨다. 구이가 너는 혹 옛날에 이러한 떠남을 얻었고 이러한 기쁨을 얻었었느냐? 곧 내게서 법의 기쁨을 얻었었느냐? 그때 찬황석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대선인만이 마땅히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대선인이시여 옛날 어느 때 하늘과 아수라가 서로 싸웠습니다. 대선인이시여 하늘과 아수라가 서로 싸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이 이겨 아수라를 부수게 하자. 그리고 모든 하늘의 음식과 아수라의 음식을 다 33천의 음식이 되게 하자. 대선인이시여 하늘과 아수라가 서로 싸울 때 하늘은 승리를 얻어 아수라를 부수고 모든 하늘의 음식과 아수라의 음식을 다 33천의 음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대선인이시여 그때 떠남이 있고 기쁨은 있었지만 칼과 몽둥이 본뇌원한 싸움 미움이 섞여 신통을 얻지 못하고 도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열반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오늘은 떠남을 얻고 기쁨을 얻었으며 칼과 몽둥이 본뇌원한 싸움 미움이 섞이지 않고 도를 깨달았으며 또한 열반을 얻었습니다. 구의가 너는 무엇으로 인하여 떠남을 얻고 기쁨을 얻었느냐 곧 내게서 법의 기쁨을 얻었느냐 대선인이시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목숨을 마친 뒤에는 인간으로 태어나 만일 거기에 종족이 있으면 매우 풍족하여 즐거우며 제사는 할 양 없고 목축과 일거리가 헤아릴 수 없으며 봉호와 시급과 여러가지가 구족하였으면 한다. 곧 찰리장자의 종족 범지장자의 종족 거사장자의 종족 및 다른 종족으로서 지극히 크고 풍족하여 즐거우며 제사는 할 양 없고 목축과 일거리가 헤아릴 수 없으며 봉호와 시급과 여러가지가 구족한 이러한 종족으로 태어난 뒤에는 모든 근을 성취하고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과 유래의 믿음을 얻게 되면 믿음을 얻은 뒤에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려 집없이 도를 배웠으면 한다. 제의를 배우고 제의를 배운 뒤에 만일 제의를 증득하면 곧 구경의 제의를 얻고 구경의 끝을 얻게 하며 제의를 배우고 제의를 배운 뒤에 만일 제의를 증득하고도 구경의 제의를 얻지 못하면 혹은 여러 하늘 가운데서 큰 복이 있고 형색과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광채가 나며 지극히 위력이 있고 안온하고 쾌락하여 오랫동안 궁전에서 살며 그 중에서 최상인 곳에 태어나되 내가 그 가운데 태어났으면 한다. 이에 천황석은 개송으로 말하였다. 하늘 몸을 버려 여의고 내려와 인간으로 태어나되 어리석은 이에 태해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곳에 태어나리. 몸의 원만함을 얻은 뒤에는 질박하고 곧은 바른 도를 재득하여 완전히 갖춘 범행을 행하면서 언제나 걸식을 즐겨하리. 제의를 배우고 제의를 배운 뒤에 만일 제의를 증득하면 곧 구경의 제의를 얻고 구경의 끝을 얻고자 합니다. 제의를 배우고 제의를 배운 뒤에 만일 제의를 얻고도 구경의 제의를 얻지 못하면 마당이 최상의 묘한 하늘이 되어 모든 하늘이 그 이름을 듣는 색구경천으로 가서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합니다. 대선인이시여 마당이 아나함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대선인이시여 저는 이제 결정코 수다원을 증득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구이가 너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 지극히 좋고 지극히 높으며 지극히 넓은 계덕을 얻어 스스로 수다원을 증득하였다고 읽혔는가? 그때 천왕석이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다시 다른 거룩한 분 없고 오직 세존의 경계뿐이었네. 일찍이 이곳에 없었던 최상의 공덕을 얻었나니 대선인이시여 저는 이 자리에서 곧 이 안을 몸으로 저는 다시 목숨을 더할 수 있나니 제 눈으로 이와 같이 보나이다. 이 법을 말할 때 천왕석은 모든 티끌과 때를 멀리 여여 온갖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겼고 또 팔만의 모든 하늘들도 티끌과 때를 멀리 여여 모든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겼다. 이에 천왕석은 법을 보고 법을 얻어 희고 깨끗한 법을 깨닫고 의심을 끊고 미혹을 건너 다시 따를 만한 다른 거룩한 이가 없게 되었으며 망설임 없이 이미 과징에 머물러 세존법에서 무서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 부처님과 법과 비구 스님께 귀하겠습니다. 원호호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받아들이시여 우바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여 몸이 마치도록 귀하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왕석은 오결락자를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 오결은 내게 큰 이익을 주었다. 왜냐하면 너로 인해 부처님께서 선정해서 깨어나셨기 때문이니 내가 먼저 세존을 선정해서 깨어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부처님을 뵙게 되었다. 오결락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탐부르 계약왕의 딸 현올색을 너에게 시집보내 아내로 삼게 하고 또 아비 계약왕의 본나라를 너에게 줘 너를 계약왕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천왕석이 33천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다 오라. 만일 우리들이 본래 범천왕을 위하여 범천에서 살면서 두 번 세 번 공경하고 예로서 섬겼다면 우리들은 이제 다 세존을 위하여 공경하고 예로서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범천이시고 범천이 만물을 만들 때 가장 높은 이로서 중생과 중생의 생명과 마땅히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을 내고 알만한 것은 다 알고 볼만한 것은 다 보시기 때문이다. 이에 천왕석과 33천 및 오결락자는 본래는 범천왕을 위하여 범천에 살면서 두 번 세 번 공경하고 예로서 섬겼지만 이제는 다 세존을 위하여 공경하고 예로서 섬기고 열의 무소착 등정같게 머리를 조아렸다. 천왕석과 33천과 오결락자는 두 번 세 번 세존을 위하여 공경하고 예로서 섬기고서 부처님 팔의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돌고는 거기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때 형색과 모습이 위풍당당하고 광채가 나는 범천이 새벽이 되자 부처님 자수로 나아가 부처님 팔의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곧 계송으로 세존께 여쭈었다. 많은 이익과 이치를 행하고 이로움과 이치를 보아야 범천이라 하르니 마갈국에 머무시는 현인께 천왕석은 이의를 여쭈었습니다. 대선인이 이 법을 말씀하셨을 때 천왕석은 티끌과 때를 멀리 여여 모든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겼고 또 팔만의 모든 하늘도 또한 티끌과 때를 멀리 여여 모든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겼다. 이에 세존께서는 범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범천이 말한 것과 같다. 범천아 내가 법을 연설하였을 때 천왕석은 티끌과 때를 멀리 여여 모든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겼고 또 팔만의 하늘들도 또한 티끌과 때를 멀리 여여 모든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겼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천왕석과 33천우결락자 및 대범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